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박은버입니다. 지방간을 그대로 방치하면 간암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속시한 내과의 정재규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방간을 그대로 방치하면 간암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미리 예방을 하거나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간의 원인 어떤 게 있을까요? 지방간은 알코올성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는 비만, 고주혈증, 당뇨 등과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국내 비만, 당뇨, 고주혈증 등 대사증후군의 발평률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고 이와 연관된 지방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간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지방간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관심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래서 지방간을 그대로 방치하면 간암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정말 그런가요? 네, 가능합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단순 지방간에서 지방으로 인해 간의 염증이 생기는 지방간염으로 진행합니다. 또 지방간염 환자의 10%는 간경변으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인한 간경변증 환자에서 간암 발생률은 연간 2에서 3% 정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정말 간암이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섭잖아요. 간암으로 가기 전에 지방간을 꼭 치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지방간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그렇게 증명된 약은 없고요. 술이 원인인 알코올성 지방간일 경우는 금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이 문제인 만큼 현재로서는 그 원인을 조절하는 것이 치료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체중 감량입니다. 그 외에 당뇨나 고지혈증 등은 해당 질환에 맞는 약물 치료를 시행합니다. 네, 정말 체중 감량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 지방간을 일상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만,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인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이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체중 정질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 유지해오던 식습관을 바꾸기도 쉽지 않고 식사량을 줄이기는 더더욱 어렵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방간 치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건 체중 조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식습관은 저탄수화물 저과당 시기가 중요합니다. 빵, 과자, 라면 등의 밀가루 음식, 콜라, 사이다, 이온음료 등의 과당 시기를 피해 주시고요. 또 하나 피하셔야 할 것은 한국인이 사랑에 맞이하는 그런 믹스커피입니다. 그런 믹스커피만 끊어도 지방간 호전되는 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운동은 되도록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꼭 유산소, 근로운동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30분 이상씩 숨이 차도록 하셔야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정말 그대로 방치하면 간암이 될 수도 있는 지방관, 그 관리와 또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속시안내과의 정재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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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